반갑습니다 태자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철구사건으로 마사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마사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철구가 다니는 마사지가 태폐업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 보면 타이 마사지, 황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중국 마사지, 힐링 마사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업주주의는 사실 간섭을 안하고 또 일단은 손님이 들어가잖아 근데 태국 아가씨하고 중국 아가씨들이 손을 빼준다고 하잖아 그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아로마 마사지를 받게 되면 태국 아가씨나 중국 아가씨들이 되게 은큼하게 마사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사지를 할 때 아로마로 그럼 엄지손가락이 진짜로 살짝 남자의 불알에 툭툭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되게 간질간질하게 해서 남자 성기가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업주랑 상관이 없이 태국 아가씨와 중국 마사지가 한 3만 원 정도 부른단 말이야 공식적으로 그러면 손으로 핸들을 해주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구가 남자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 알아 저는 그런 마사지 같은 거 싫어하고 실제로 저는 이제 제 선배들이나 그쪽 관련돼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가게 들어오면 걔네들이 딱 배우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아파요 오빠 서비스 이거 몇 개밖에 안 배요 그러면 뭐 천천히 이 정도만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건마나 오피누 이런 거는 태폐업소고 옛날 뭐 터키탕 터키탕 뭐 이러면 다 태폐업소 태폐 마사지를 하는 곳이고 여러분들 진짜 흔히 지나가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힐링 마사지 태국 마사지 뭐 아로마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런 데는 다 그런 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 만약에 남자친구가 마사지를 갔다 왔대요 태폐 마사지 말고 흔히 지나가다 아로마 마사지 타이마사지 이런 데를 갔다 왔는데 만약에 거기는 그 조선족이나 태국 아가씨가 서비스를 해줬어 손을 갖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밤에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가 생각했 때는 실방에서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철구가 아 남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이것들이 얼마나 못된 것들이야 그 산물 안 벌라고 근데 거기다 2만원 더 주면 입으로 해준대요 여러분들 근데 지저분하지 이놈 저놈 했던 그 입을 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치? 꼭 손으로 해준다는 보장 없다 2만원 더 주면 손이 아니고 핸드가 아니고 5만원이면 입으로 해준대 그러니까 철구도 야 인마 손으로 했다가 하지 말고 2만원 더 주면 입으로 해주니까 인마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좀 잘 해줘야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 않지 만약 남자친구가 만약에 뭐 나 오늘 마사지 받고 왔어 타입 마사지 받고 왔어 뭐 힐링 마사지 받고 왔어 내가 그건 또 따로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중국 마사지 뭐 타입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들 만약에 커플끼리 들어가면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남자 혼자 가잖아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종이빤스를 입어요 종이빤스 2만원 넓은 거를 그러니까 걔네들이 허벅지를 이렇게 아로마로 이렇게 해주면서 진짜 불을 툭툭 건드려 그럼 남자는 짐승이라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를 이것들이 노리고 3만원 받고 핸드 걔네들이 얘기했더니 헤이 핸드 이래 서비스? 그래 드럽지 거기 2만원만 더 주면 지네가 입으로 아무튼 되게 더러운 거야 그런데 다니지마 병 걸려 코로나 다들 조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손으로 빼주게 되면 그거 바람이 아니에요 좀 헷갈리지? 여러분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